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방으로 변이재 대표님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늘 실망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늘 실망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우리가 또 생방에는 건강을 위해서 술 깨물을 광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마카성분이라고 했죠. 이게 마카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페루의 산삼. 마카성분도 있어서 언제든지 피로회복제로 써도 된다고 제가 이거 개발한 한의원 원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네. 그럼 지금 하셔도 되는군요. 저도 오늘 방송을 많이 해서 약간 피곤하니까. 오늘 술을 드시진 않을 거예요. 이거 먹고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술이 안 취하기 때문에. 저는 피로회복제로 이렇게 먹는 거죠. 바로 피로가 풀리는 것 같네. 효과 빠르면 내가 술 취했을 때도 술 깨는 속도가 빨라요. 네. 영안네이처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행복골프 훈련소입니다. 혁신적인 골프 연습법을 개발하신 우리 김헌 대표가 만든 거죠. 같이 한 번씩 라운딩 하시죠. 라운딩도 하고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가서 행복골프에 좀 이제 저희 같은 농객들 모여서 같이 훈련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집회 때문에 못 나가서 그러는데 아주 빠르게 이게 잘못된 점들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연습장보다 훨씬 탓수를 빨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이제 운동기구, 훈련기구들도 개발해 놔가지고 거기서 무제한 쓸 수가 있고 나중에 기구들이 판다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기구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체인점 같은 거 하실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연결해 드린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변이재 대표님 나오시면 같이 가는 키워드가 두 개 있습니다. 태블릿 한동훈입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막 태블릿이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매주 제가 관련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주에 제가 일본에 월간 하나다라고 했어요. 아마 일본 좀 아시는 분은 문외춘추를 아실 거예요. 문외춘추, 맞아요. 일본 최고의 월간지이죠. 오래된 잡지예요. 저희가 문외춘추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논의가 좀 길어져서 문외춘추를 만들었던 편집장 출신이 만든 월간 하나다라는 게 신매체가 있는데 월간지 시장에서 한마디로 문외춘추 다음에 2위 업체인데 원래 제가 태블릿 PC로 투옥됐을 때부터 저희 쪽 기사를 많이 달아줘서 거기가 빨리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온라인 게재하고 다음 달에 실리는 제목이 일본 보수는 윤석열을 빨리 버려라. 제 개인 칼럼을 게재가 됩니다. 지난번에 상깨이가 보도됐을 때 그 상깨이 기사를 일본 지식인들이 트위터로 돌렸기 때문에 다 보수 지식이네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윤석열이 너무 잘해졌기 때문에 왜 일본 보수 매체에서 윤석열을 죽이는 기사를 쓰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에 대한 반박 글을 쓰는 거죠. 일본 보수가 앞장서서 윤석열의 끝장을 내줘야지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큰 도움된다. 사실 이게 초반에 과도하게 베풀어지는 것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일본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 괜히 쓸데없이 같이 가다가 정권 교체를 쓸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보수 입장에서 윤석열은 조만간에 끝난다. 조만간에 끝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 매체들이 태블릿 조작 문제에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한 3개 매체 정도가 지금 붙어있긴 하지만 일본 보수 매체가 먼저 이 문제를 해줬을 때 나중에 한국 국민들의 한 7, 80%가 윤석열을 저렇게 싫어하는데 일본 보수에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냐 그 기반으로 새롭게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 기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다의 기구가 되면요. 그냥 일본 보수 지식은 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께 논의하다가 이미 상케이보도 이후 한국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항의전도 못했기 때문에 도쿄신문,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네치 다 가져갔어요. 대본 조작 문제는. 그런데 어느 타이밍에 보도할까 하는데 제 기구 글 플러스 하이파 한국 언론에서 월말부터 보도가 시작되는데 일본에서 연쇄보도가 터져나올 겁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은 자기가 이렇게 한국의 국익을 팔아먹어서 기반을 쌓은 일본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되는 거죠. 사실 외국에 쌓은 이미지라는 것은 모래성이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국의 대통령인데 외국에서 인기 있어봐야 사실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인기 얻으려면 그냥 가자 퍼주면 돼요. 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기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거고 일본 지식인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향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외바다 하겠냐. 이 대통령과 일본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저는 꽤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참 가외 질문입니다만 일본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정치는 역대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얘기 나오는 인요한 씨 얘기할 때 제가 이 말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지도자라 그러면 일단 이승만의 시대는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박정희 김대중이에요. 박정희 김대중이에요. 네. 박정희 김대중이고 산업화의 박정희 한국은 이른바 김대중 민주당과 박정희 보수당 막 대립이 돼서 둘 다 존경한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박정희 김대중을 똑같이 높여 평가해요.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볼 때는 어차피 뭐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김대중 박정희로 평가하죠. 프랑스에서 드골하고 미테랑을 같이 존경하는 것 같은 계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그중에 하나 고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직접 경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 정치를 좀 더 수준을 높이려면요. 국민들도 그런 정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차등은 넣을 수 있지만 전면 한쪽을 부정하지는 않아야 된다. 사실 윤석열 정부 같은 이런 진보도 보수도 아닌 황당무기한 정권이 등장하고 나니까 과거에 했던 이 진보보수 간의 과잉 갈등들이 좀 후회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가 이제 그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무슨 뭐 이념 논쟁은 무의미하다 그럼 왜 했냐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거의 지금 뉴라이트 이념 논쟁이 휩쓸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이 한 짓은 뭐며 홍범도 장군 동상은 지금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홍범도 장군 다시 그럼 육사에 오셔야 돼요.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 문제부터 정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혁신이 얘기할 텐데 나는 홍범도로 상징되는 이 홍범도뿐이 아니지만은 멀쩡하게 있는 동상을 옮기겠다 해서 그냥 전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육사관업회 앞에 태극기 시위대와 촛불 시대가 맞붙여가지고 싸움질 벌어지고 이거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부터 빨리 빨리 아직까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저는 윤석열 조건의 다음 행보에 큰 의향을 묻힐 거나 봅니다. 갈등을 자기가 부채질해놓고 자기는 손을 빠져버렸어. 지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실원실장은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부터 때려쳐라. 민생하겠다고 이념 논쟁 안 하겠다면은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죠.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는 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진행되는 게 있죠. 언론 보도가 제일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11월 10일에 태블릿 계약서 위조에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한수라는 태블릿 실사용자에 대해서 저는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김한수와 검찰과 SKT가 공모해서 위조했다고 주장을 해갖고 셋 다 소송을 걸었는데 김한수께 제1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이재일 변호사가 갑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 근데 저희가 볼 때는 100% 이긴다. 왜? 저쪽이 반박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게 이겨버리면은 태블릿 계약서를 SKT와 검사와 김한수가 위조했다는 게 인정되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에 제가 윤석열 한동훈에게 선배 청구한 소송이 첫 공판이 열리는데 장시호 PC예요. 장시호 태블릿인데 15번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은 우리도 모르게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라는 말도 안 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판부에 재차 이게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는 거냐 태블릿 PC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폰 그것도 삼성 갤럭시 갤럭시 폰을 크게 한 건데 어느 갤럭시 폰이 자동으로 켜지냐 이미 저 재판은 우리는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태블릿 PC 특집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와 연관되는 한동훈 한동훈이 정론 출마설이 나왔어요. 저는 한동훈이 왜 자꾸 이렇게 설쳐되느냐 이번에도 거창 구치소 소식에도 가고 전국을 투어를 다니고 설쳐되고 왜 자꾸 출마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태블릿 PC 진행되는 거 제일 잘하는 게 한동훈이에요. 자기도 재판으로 걸려있고 최서은 쪽이 걸어버린 소송들은 전부 다 소송 대상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저희가 계속 공문을 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포위망 좁혔다는 거 다 알거든요. 여기서 빨리 안 빠져나가면 끝장나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윤석열이 내가 조작을 지휘했다고 인정은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2차로 걸릴 게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한동훈한테 덮어씌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혁신 과정에서 한동훈이 찬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정치하려고 자꾸 총선에 출마해보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한동훈이 그러면 조기에 사표를 내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 등등과 WPC 압박 이 부분에 따라서 한동훈이 일단 자기 스스로 보수 노인들을 지지층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사표 쓰고 출마를 선언할 수가 있죠. 지금 한동훈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금방 말씀하신 연령대가 높은 아스팔트 보수라든가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좀 젊고 세련된 중도적이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건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완전히 옛날 태극기 들었던 태극기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어서 한동훈은 그걸 자기 팬층으로 보고 있나 본데 그거는 원래부터 탄핵무용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태블릿 조작 갖다 주면요. 순식간에 변할 사람이어서 한동훈을 지켜줄 세력은 없다. 그럼 뭐 이렇게 지지 기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또 중도 확장성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당에서는 자꾸 한동훈 나오지 말라고 자꾸 압력을 넣는 게 생각보다 충성도 높지도 않아. 중도 확장이 지금 갑자기 뉴라이터 하다가 뉴레프트로 변해가지고 중도 공략을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한동훈이고 지금까지 2년 갈등을 해왔다는 부분들에서 그 앞잡이 역할을 한 게 한동훈이고 검찰 권력 이용해서. 당에서 한동훈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한동훈이 종로에 출마를 하면 김종대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선언했죠. 그럼 김종대 전 의원하고 우리 변이저 대표님하고 사전에 단일합니까? 아니요. 다만 저는 11월 달에 태블릿이 터진다는 얘기는 한동훈이 거의 무덤으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은 출마를 못하잖아요. 출마를 못해요. 한동훈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윤석열까지 가는데 약간 시간 걸릴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형사상 소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연만한에 감옥에 갈 텐데 무슨 출마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서 자꾸 출마는 어떻게 빠져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 예상과 달리 약간 느려졌다. 한동훈이 감옥 가기 전에 언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면 저는 바로 한동훈 출마 선언 다음 날 한동훈 지역구에 출마 선언 들어가서 거기다가 현수막을 바로 걸어서 태블릿 조작범 한동훈은 자수해라 이런 걸 쫙 걸어버릴 거기 때문에 한동훈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종로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종로로 가고 또 정청래 지역구 마포당은 마포로 가고 한동훈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한동훈이 그럴 기회를 못 가질 거라고 봅니다. 김종대 의원님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방송을 워낙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전역한 적도 있고 그래서 또 잘 맞고 방송에서 김종대 의원님은 우리 변희재 대표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김종대 의원은 태블릿 책을 굉장히 일찍 다 완독을 했던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협지처럼 읽었다. 재밌다. 왜냐하면 태블릿 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들 하잖아요. 컴퓨터 과학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추리소설 읽듯이 읽으면 되는데 김종대 의원도 그렇게 읽은 분이죠. 아 그렇구나. 저도 우리 김종대 의원만큼 우리 변희재 대표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하신대요? 김종대 의원은? 뭐 정치인니까 출마 비슷하게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니까 출마 꿈은 늘 있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아직도 정의당 당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가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문제예요. 거기 지금 사회민주당인가 세정당도 나오고 저는 이번에 보수당의 혁신 혁신위가 붕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붕괴되는 과정에서 범진보촛불적 정당도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진보촛불적 정당들도 우죽순처럼 막 생겨날 수 있다. 생겨나는데 핵심은 뭐냐 시대정신은 윤석열과의 투쟁이다. 동의합니다. 누가 더 이념적으로 잘 되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싸웠냐로 선명하게 싸우느냐 서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앞서 했다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똑바로 싸웠냐 가지고 쫙 바뀔 겁니다. 좌우의 문제나 정책적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을 누가 끌어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을 날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당도 정당이지만 개별적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들도 윤석열을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비판을 해갖고 굉장한 누가 더 투쟁을 많이 했냐 이 서열로 정리될 거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쫙 좌파들 우파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와 누가 잘 싸우는가 거기에 나름 잘 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책을 한 번 내가지고 이거는 무료 광고입니다. 한 번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송영길 대표께서 선전포고라는 책을 냈습니다. 나중에 조만간 또 한 번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책에 관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저도 하나 광고할게요. 이거 가슴에 달고 있죠. 제가 아는 유튜브입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오늘 11시에 생방송합니다. 요즘 구독자가 안 넣는데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입니다. 변 대표님은 유튜브 광고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워낙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인요한 위원장부터 해볼까요? 김한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인요한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김한길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뭐 인요한 씨를 혁신위원장 했을 때 아마 웬만한 여유도 사람들은 뭔가 아마 다들 뭐지? 뭐지 그러죠.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쨌든 혁신하는 흉내내야 되는데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사회활동하는 게 정당 혁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의사죠? 직업의사예요. 의사잖아요. 직업의사고 2011년까지는 순수 미국인이었다가 특별기아로 양국적을 다가가서 있을 뿐이지 사실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데 한국에 대해서 이 집안이 워낙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 특별히 한국적을 하나 더 줬다. 하나 포상으로 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것도 정치사회활동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쪽 지식인들하고 똑같이 김대중도 잘했고 박찬우도 잘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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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건 제3자가 말해봤더니 한국사회에서는 이 둘 다 지금까지의 정치 흐름에서 둘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중간에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찰하자는 얘기지. 이분은 늘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박정우도 잘했고 김대중도 잘했다. 그런데 김대중 쪽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또 저기 순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정우 때는 이분이 나이가 어렸을 때고 김대중 때 이제 와서 활동했기 때문에 김대중과 인연이 아주 깊고 김한길과는 그때부터 친했던 사람이고 왜냐하면 김한길이 김대중 정권에 지금 많이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박지원하고 김한길이 거의 양팔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두 분 다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쉽게 말하면 이벤트 업자에 가까워요. 아마도 그 당시 김대중 정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김한길, 박지원은 아마 다 간신대로 기억을 할 겁니다. 특히 저는 김한길 대표보다도 박지원 대표가 하셨던 역할들이 좀 더 이벤트나 연예계 활동도 더 비슷했고 김한길 대표는 작가 출신이고 언론 친화적이지만 나름 좀 기획력은 좀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97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김대중 정권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야랑투사 때가 더 좋았다. 뭐 다 그래요. 노면 데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 이때 우울할 때마다 김한길 씨가 체력길과 와서 잘 놀아줬다. 잘 놀아줬다. 그걸로 운영했던 사람이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청와대에서 일어나시면서 늘 하루에 세 가지를 확인을 했답니다. 모모 씨는 지난 날 밤에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는가. 모모 씨는 연예인하고 또 무슨 미팅을 가졌는가. 모모 씨는 또 무슨 협잡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힐 수 없는데. 와이프 때리는 거 못 막는다. 뭐 얘기했었는데. 그 정도로 복잡한 관계인데. 그 당시 임요한 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치료까지 했었던. 아 그렇습니까. 주치의까지는 아니고 치료까지 했었던. 아주 깊은 관계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윤석열 여권까지 참여시키는데도 제 생각에는 김한길 라인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줄수고 개파 이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박근혜 때 인수위에 들어왔었어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인수위에. 뭐 의료정책이나 이런 건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국민통합위. 국민통합위의 부위원장. 내가 왜 잘하냐면 그때 제가 같이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재 씨가 같이 있었거든요. 한강옥 김경재 임종안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박근혜 쪽이 챙겨줍니까 침박도 아닌데. 한강옥 김경재는 굉장히 쟁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한강옥 씨는 김대중 대통령 주위에서 한강옥 하나가 둘이 정책과 진약을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평가를 받았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한강옥 하나가 김경재 이른바 서울대토리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쪽으로 갔죠. 지금 박지원하고의 갈등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한강옥 씨는 비서실장을 하고 김경재 씨는 자총총재를 했는데 인유한 씨는 아무도 안 챙겨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 때 탄핵을 찬성하고 나왔어요. 인유한 씨가. 뭐 상관없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지만 권력지향적이거나 정치에 원래 관심이 있는 분인가요? 조금 관심. 일반적인 관심이지 정치에 깊이 개입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했을 때 박근혜 때 어쨌든 인수위에 들어왔던 사람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나는 탄핵의 역할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이제 약간의 탄핵 세력들과 어울리고 김한길과 또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김한길과 아주 돈독하게 방송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 캠프에 참여를 했죠. 아 대선 캠프에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죠. 그리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발언을 한 건 지금 기록이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위기 때마다 자꾸 인유한 이름은 좀 나왔었죠. 인유한 구원투수하다가. 그냥 이벤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의 잘못된 통치를 비판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를 분명하죠. 그러면 결국은 인유한이라는 사람은 김한길 또는 김한길 뒤에 있는 윤석열과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에 대해서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윤석열보다도 김한길 김한길이 리머 컨트롤을 해가지고 당은 이제 이른바 김한길 당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 당에 혁신할 생각이 있었으면요. 1년 반 동안 말할 기회는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인유한 씨가 몇 개 얘기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컸을 거라고. 잘못된 거니까 지금 혁신전장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만 동안 잘못된 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임명하고도 아니죠. 보수 세력 내에서는 인유한 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정치권에 올 수도 있다든가 생각보다 잘 몰라요. 박근혜 때 초기에 잠깐 나타났다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은 박근혜 때 어쨌든 인수위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보수 아닌가? 보수를 속이기는 좀 쉽죠. 보수입니까? 이분이? 아니요.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김대중도 좋아하고 박정희도 좋아하고 그런 정도고 만약에 진짜 대한민국 상황에서의 진보 보수를 나누는 보수 기준으로 북한 문제잖아요. 북한 문제로 따지면 김대중이랑 똑같아요. 그럼 애매하네. 그러니까 보수가 이분을 잘 몰라서 지금 해롱해롱 되는데 실제로는 대북 정책은 김대중하고 똑같죠? 김한길 대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김한길 대표가 경제라든가 민생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른쪽에 가까워요.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과거에 중도화됐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김대중 대통령 노선에 철저하게 복무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오른팔로 뛰었던 사람이고 또 김한길은 보수에서는 아버지 김철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김한길은 보수고 진보고 거기는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 김한길에 대한 경제심은 아주 높은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인류화는 좀 낮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또 미국인이라 그러니까 보수는 한미동맹을 좋아하는데 미국인이니까 좀 낮겠지. 그런데 이분은 진보보수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제 자기의 활동에 관계가 된다는 얘기들여가지고 현재로서는 김한길 리모컨트롤러 김한길식의 뉴레프트로 끌고 갈 게 뻔하죠. 그래서 이걸 좀 간파한 사람이 정규재. 정규재. 정규재 씨는 이 사람 안 된다. 정규재 씨는 깊이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사람을 만세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 조갑재. 보수의 양대 원로인데 뭐 둘 다 나면 변질했다고 보는데 조갑재는 인류환 찬양하고 있고 뭐 또 모르고. 뭐 친한가? 뭐 반복하고 같이 먹은가? 조갑재는 요즘에 무조건 유성렬을 만세하기 때문에 정규재는 약간 삐딱하고 정규재 씨는 지금 저하고 똑같이. 이거는 김한길의 그림 속에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류환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한길의 친호남 전략에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김한길이 세 판을 짜는 방식에서 이낙연 개랑 손잡는다는 얘기가 파다는데. 친호남 정책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는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인유환 씨가 미국인이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사실 미국인들은 한미동맹 잘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죠.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초강쟁국이어서요. 어린 나라하고 동맹이나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는데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인들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자면서 외국어 공부도 거의 안 합니다. 인유환 씨 아버지가 공화당이었는지 민주당이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나?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정서적으로 한국인이더라고 했긴 했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없죠. 미국인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미국 국적 놔두고 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적이 원래 미국 국적이었고 지금도 미국 국적이고 기준 국적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게 미국 국적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막 밀고 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미국인들은 세계에 테러를 당할 납치를 당할 염려가 가장 없는 나라입니다. 한 번 납치했다가는 그냥 초토화시킬 수가 있고 미국 정부가 그냥 두지 않죠. 실제로 미국인들 저는 지난번에 김정은한테 끌려간 거 바로 그냥 가서 빼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프라이더가 엄청 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든 사대관과의 전쟁의 위협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거를 실제로 국민들과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인요한 씨는 전쟁이 벌어진다. 주한미군이 보호해져서 들어와요. 이런 사람에게 집권 여당이 맡기면 안 돼요. 자문 정도 들어야 되지. 그렇죠. 사실.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당과 이참 씨 한국관광공사 사장하셨던 그분 생각도 또 나아요. 그런데 거기는 독일이니까. 또 다르셔죠. 또 거기는 어쨌든 저쪽에서 전쟁 나면 독일이 보호해지는 못 들어오는데 인요한 씨는 한국전쟁 벌어지면 미군이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 안보 정책을 한다.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인요한 씨는 북한에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북한을 왕창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슨 신문이냐? 미국인이에요. 미국이신 분들은 의료봉사라든가 이런 게 있겠네요. 아니 의료 교류도 다 합의하고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통일비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자유자재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보수의 대북관을 같이 얘기하기는 이미 안 맞는 사람인 거죠. 안 맞는 사람. 우리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내셔널리즘이라든가 국뽕 이런 게 과한데 자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자기 국가를 지키다가 전사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유예를 찬사해서 끝까지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은 참 국가로서 한편으로 보면 존경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류 국가들이에요. 어쨌든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면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갔던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뭔가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버린 듯 하잖아. 때로는 보면. 많이 버리고 있죠.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많이 버리고 있죠.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인류 국가로 가기까지는 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책임할 때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미군에서 있어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들렸는데 미국 군대는 전 세계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급의 무기를 주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주고 최고로 좋은 군복을 입혀야지 싸우러 내보내야 되지. 적당히 하면 전장 내버리면 안 된다. 진짜 실제로 미군은 가장 좋은 무기와 가장 좋은 옷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말리아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틈에 정말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미군하고 같이 훈련을 했어. 미군들은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서 총 팍팍팍 쏘고 다시 타고 뛰어가고 폼 나거든요. 우린 걸어가. 걸어가다가 총을 쏘는데 공포탄을 쏘는데 탐피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부대장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총 쏘지 말고 입으로 따 따 따 따 따. 미군들 지나가는데 입으로 따 따 따 따 하는데 진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한국 군대도 세계 10강 안에 들어가는 군대거든요. 제가 90년대에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은 워게임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이렇게 다 하는데 같은 한미연합시장 나가보면 우리 한국 군대는 입으로 따 따 따 따. 너 죽었지. 너 죽었지. 누워. 진짜 부끄러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레이저 기어가 다 공포가 없는데 그 한국 군대도 세계 10대 강대 군대에 들어가는데 미군하고 같이 군대를 보면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돼. 미군은 진짜 장비빨이야. 장비빨 최고야. 하여튼 인요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내에 저항은 없을까요? 근데 현재 이분이 뭘 할지를 진짜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뭘 할지. 오늘 발표를 했는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 이것만 얘기했죠. 딸 얘기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 멘트인데 이건 이 멘트인데 댓글에서 야 지금 이전 꺼리 마누라를 바꾸는 게 제일 문제인데 마누라 빼고 다 바꾸면 마누라부터 바꾸라고 명안이다. 이거 오늘의 셔츠입니다. 오늘의 셔츠야. 지금 안 그래도 김성의 김승희인가 지금 의전비서관 사고친 거 누굽니까? 와이프 인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고쳤는데 이분이 도대체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냐 이건희의장 멘트를 따왔는데 지금 최소한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영부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한데 그걸 건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당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리모컨이 아직 안 들어온 거지. 안 들어온 거야. 리모컨이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봉헌을 수 있을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말을 못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혁신이 결국은 김한길 의견들이 주입이 된다. 그래서 집행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이분의 역할은 지금까지 1년 동안 뉴라이트로 그냥 달린 거를 뉴레포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하기 딱 좋은 게 이분이에요. 김대중도 좋고 박정희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당이 이념으로 또리 장군처럼 하는 거를 중단시키겠다는 게 지금 현재 김한길 라인들의 목표잖아요. 그러기엔 인요한이 딱이죠. 인요한 씨가 한국에서 이념전쟁 할 일이 있습니까? 이걸로 이념전쟁을 해온 걸 희석시키겠다가 아마 그거 말고는 미션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천혁이 혁신을 해서 사람을 바꾼다라든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결국은 정책 몇 가지 라든가 당의 어떤 기조 살짝 바꾸는 거 이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있잖아요. 쓸데없는 이념전쟁 하지 말고 미생 챙겨라. 이 관련된 말만 계속 하고 다니겠죠. 호남 같은데 좀 네. 호남 순천 같은데 다니면서 그 말만 하겠죠. 지역 성함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무의미한 얘기를 그런데 이분이 의사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 문제하고는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건강보험 문제를 건드리면서 한마디로 미국식 시스템 얘기한 거거든요. 의료민영화 쪽이에요. 미국에서도 강력한 보수층을 얘기한 건데 의사들 미국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여기서 보수라는 거는 정말 계급 얘기예요.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미국식 의사들 제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한국 안 맞아요. 이 얘기했을 때 그 전제로 민영화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은 한국은 건보가 밀고 들어가 어떻게 보면 좌파식 의료 시스템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이게 건보가 워낙 커져서 이 건강보험을 세금으로 때려 넣어야지만 의사들 정원이 확대되니까 이분 말대로 하려면요. 건보는 없애버려 막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대 정원 문제는 끼우면 오히려 사고칠까. 높아요. 그렇고 이건 뭐 논회로 해도 되겠네. 사실 우리나라의 사대보장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첫 삽을 뜨고 김대중 대통령이 마무리했다. 이렇게 아마 역사적으로는 평가가 될 거예요.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의보에 대한 의존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계속 우리가 의보에 대한 비율이 큰 상태로 갈 거냐 줄일 거냐 왜 의보재정은 지금 파탄났거든요. 일단 이게 결정이 돼야지만 의대 정원 문제가 나오는데 인요한 씨대로 하려면 의보재정을 완전히 확 줄인 다음에 의사들 자유경쟁시켜서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마인드란 말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먹힐 거야. 안구에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의 거의 다수는 건보재정 투입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 씨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북한 문제 정도 외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화당 생각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김한길 등이 생각하고 있는 유래프트 정책을 실제로 입안을 해서 하지는 못하겠네요. 아니 이 사람은 계층적인 의사에 대한 계층이나 이런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주의자인데 아까 말한 대로 한국에서의 좌우 개념은 그것보다 북한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아마 대북에 대해서 굉장한 온정적인 메시지가 나가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윤석열이 또리 장군 중대 얼마나 했습니까? 또리 잡자 또리 잡자 무찌리자 공산당 이걸 희석시켜야지 누레트가 되는데 그거 희석시키기 딱이죠. 이 사람이 오히려 윤석열은 계층 계급 대결을 한 게 아니고 북한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냥 막 전체주의 떨어져 죽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뜬금없이 북한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 이런 걸 낼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죠. 그걸 윤석열이 지금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야? 그러던데 인유한 씨는 늘 그거 했기 때문에 인유한 씨는 그런 메시지는 자유롭게 낼 수 있죠. 그럼 윤석열은 존중한다 그래버리고 설정 김한길이 원래 그쪽 분야고 사실은 보수 진영이 그랬을 때 과연 보수 진영이 버틸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은 유승민족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경제 부분에서 사실은 진보와 별 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유한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방과 외교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수 쪽에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갑자기 외교 안보 부분에서 갑자기 이른바 김대중식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보수가 붙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김한길의 전략상은 민주당에 있는 중간파를 잡아야 되는데 보수 태극기 이런 인간들 그냥 쳐버릴 생각을 하겠죠. 떨고 던지 결국 영남 다선이네 그게 만약에 의석으로 따지면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을 쳐내야 되는 그리고 장외에서는 전광훈 태극기 라인들 이건 버리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영남권에 침무세력을 꽂아야 되니까 그 비수가 있는 거죠. 태극기 세력들이 실제로 전당대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본선거 총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하겠다는 나름인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태극기가 반란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최근 20년 동안에. 대판 쳐도 세극기 보수는 그냥 무조건 기호 1번 보수당을 찍었단 말이야. 지금도 아마 계산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좌클릭을 해도 레프트를 클릭해도 그럼 너희가 그렇다고 이재명 찍을 거냐. 문제랑 찍을 거냐. 간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자 분위기로 볼 때는. 달라요. 전하고. 왜냐. 그때는 박근혜가 좌클릭한 적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한다고. 박근혜는 보수의 이 뿌리를 덮기 때문에. 본류죠. 그리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선거 때만 좌클릭했지 다시 또 들어왔는데 윤석열과 김한길은 보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둘이 움직여서 좌클릭하는 거를 따라간다.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김한길 그 당시에 박주선 아까 말씀하신 한광욱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지지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아이고 전부 철진한 사람들이 별 영향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면서 스피커가 돼서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또 커져요. 컸죠. 중간층에 좀 불안감을 많이 서시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스팔트들도 만약에 그분들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전통적인 보수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붙는다면 그 역할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김한길이 짜는 판구도를 보면 결국에는 보수가 탄핵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드러나서 그런데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가 뭘로 구분됐냐? 결국 탄핵 문제에서 구분됐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시한폭탄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걸 건드리는 거고 김한길, 윤석열이 판을 짜는 부분들은 결국 탄핵 세력을 묶는다는 개념이에요. 영남권 골보수 태극기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이게 박근혜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위험, 저는 좀 이번에는 위험 수위를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눈치를 채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 쪽을 협박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꾸 탄핵 얘기 있겠네. 아예 본인이 탄핵의 최종 앞잡이었는데 이정현 대표가 탄핵을 막고 있는데 거기서 단식 들어가서 이정현을 쓰러뜨려가지고 탄핵을 물꼬를 튼 사람인데 윤석열, 안철수를 겨령하면서 이 사람들은 탄핵을 수사하고 안철수는 탄핵을 재문여 꺼내고 아니, 이준석 본인은 이게 왜 자꾸 이길 거냐 싶었더니 자기를 안 데려가면 이 김한길 신당을 안 데려가면 내가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너희들 탄핵을 했던 인간이 치겠다. 저는 그게 좀 먹겠다고 봐서 이번 주말에 조중동이 일제히 이준석을 안고 가라는 논조가 나왔고 탄핵의 또 공신인 김무성이 튀어나와서 유승민, 이준석 안고 갈 테니까 탈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김한길의 뉴레프트 판에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까지도 묶여요. 지금까지는 이준석, 유승민을 떨구고 다당재로 간다고 보고 있었는데 아마 MBK 같은 경우는 김한길은 여기까지 묶고 민주당까지 잘라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집토끼라 얘기하는 영남권 태극기 보수가 떨궈지게 되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는데 너무나 강력한 구분점인 탄핵이라는 게 있고 제가 태블릿 PC라는 윤석열 세력을 때려붙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아직까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와 스피커가 있고 이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보수와 김한길 뉴레프트와의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죠. 결국은 김한길이 들어와서 권력을 잡는다면 당내에서 쳐내야 될 대상들은 영남권의 다성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영남권 중심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김한길에게 전권을 넘겨준 이유는 영남권 지금 수도권은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측근들을 영남권에 꽂아야 되는데 영남권이 지금 거의 100% 다 국힘당이 자각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이거 최소한 3분의 2는 철해야 되는데 그 칼을 김한길이가 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한길 혁신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보수층이 수용할 리 없다. 김한길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요한을 투입했다고 봅니다. 김한길은 이제 안 나타나잖아요. 인요한이라는 미국인을 통해서 또 위장을 하려는 거고 박지원씨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한길의 스탠스는 자기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한길이가 보수당에 수장을 하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요. 아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박지원은 이제 보수층은 김일성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박지원인데 김한길이는 자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경제정책이나 이런 거 이야기해보면 전통적인 진보하고는 또 안 맞아요. 케인지원이 아니야 이 사람도. 기지권 세력이죠. 뭐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고 다만 김한길이나 박지원 이 두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 그리고 김대중 노선이라고 하는 대북화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추종한다. 이게 이분들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존경하는 거 김대중 가장 그리운 사람 노무현 그건 뭐야 원래 선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또리 장군이 완전 연극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이 진짜일 수 있어요. 김한길식 뉴레프트가. 그러면 김한길하고 손잡고 중도보수, 중도정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입장에서 칼 들고 아스팔트 보수들 쳐낼 수도 있겠네요.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자 그럼 3분지게 가자. 보수 꼴통, 중단, 레프트 이런 구도를 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마 이 보수 궤대자들 니네가 갈 때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명이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이제 반란 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변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수에서 신당을 날려면 정통보수 신당을 내야 되네요. 그렇게 되죠. 중도합리 신당 이런 게 아니고 정통보수 신당이 되면서 이른바 탄핵무효. 그러니까 탄핵돼서 저는 촛불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촛불은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켰어. 끝이야 끝. 책임은 나올 것도 없는데 같은 보수끼리 그게 아니에요. 야 이 정도 범죄로 같은 보수 조건을 니네가 끌어내려서 그럼 김무성, 이두성 죽는 거고 이쪽이랑 만약에 탄핵무효로 싸우고 된다. 보수와 뉴레프터가 이거는 생사가 걸린 싸움이에요. 원래 싸움이라는 게 내전이 훨씬 더 사이받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탄핵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국회의원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현역들 중에? 탄핵 잘못했다는 게 이렇게 짜려버리면 아니 지금까지도 탄핵 잘못했다는 이런 사람은 천재예요. 서병수부터 친박들 다 전체입니다. 아 서병수요? 김태흐, 김진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윤석열에 줄 서서 암호를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또 탄핵 잘못했다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서병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태브리 조작은 무기는 던져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쏴버리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팀이 유승민, 이준석은 왼쪽에서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병수는 이제까지 오른쪽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병수의 존재감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복병이 김용판이라고 김용판은 윤석열 수사에 당해가지고 대법관이 갖다 무죄 나왔거든요. 김용판은 윤석열 들어올 때 계속 문제제기했어요. 그러면 대구에서 누굴 친다? 일수리가 김용판 칠 거 아닙니까? 김용판은 언제든지 방지될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네요. 저는 이제 박근혜는 눈치를 보다가 이기는 쪽으로 만약에 이쪽에 태극기 반란 세력이 진압된다고 하면 얘기 안 할 거고 대충 다 이겨놓으면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겨놓으면. 최경환 씨는 지금 지역의 평판을 들어보면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본인도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7년 동안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분이 제대로 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 어쨌든 이분은 눈에 붙으면 못 가는 사람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좌장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번 총선에 한해서 뒤늦게라도 탄핵을 잘못했고 윤석열은 수사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김무성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김무성하고 안 되죠. 결국은 김무성은 변중 울리고 있지만 윤석열의 뒷배를 봐주는 골드정치인이래요. 김무성은 이명박 다 제주. 레프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한길은 그 사람들과 제휴하고 있고 문제는 이명박계가 지금 당을 쥐고 있는데 저는 김한길이 그리는 그림을 앰비게들이 완전히 동의를 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 또 거기랑도 문제가 좀 터질 겁니다. 지금 이제 김한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신진인사들을 제법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신진인사가 검사가 아니야. 민주당에 있는 떨거지나 아니면 운동권 전향자나 뭐 뭐 하죠. 그게 의한 앰비게들이 뉴라이트로 표진되어 있는데 앰비게하고 1차로 충돌할 것은 없죠. 앰비게가 그리는 그림을 안 봤거든요. 당연히 앰비게들을 숙청할 거고. 그럼 결국은 김한길 뒤에는 윤석열이 힘을 제대로 발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당도직업 쪽으로 윤석열은 보수도 버릴 수 있겠네요. 보수가 아닌데 보수가 아닌데 보수가 아닌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분이 원래 김대중 쪽 민주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YS에서 데뷔했다가 통추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과 굉장히 그 세력과 갈등을 미친 상황에서 갈등이 심했죠. 나중에 이해창이냐 김대중의 선택할 때 김대중의 선택을 들어왔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결국 노래총도 분당을 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은 이 보수당의 정체성은 아예 제로지. 제로. 같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보수 인사를 때려잡았지.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죠.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처음부터 만나면 안 되는 사이가 만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와도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랑 좋았고. 이명박 정부와도 좋았고 노무현 정부와 좋았고 문재인 정부와 좋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쪽이랑은 원수 중간인데 정통 보수 안 좋은 거예요. 네. 정통 보수하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이 또리 장군 승례를 내고 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가 안 돼. 선거에 진해? 그러니까 이제 가면을 벗고 본색이 늘어난 거죠. 참 재밌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지. 이런 댓글들도 다. 극우가 아니에요. 극우도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회주의. 극우지 기회주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회주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변이재 대표님이. 지금부터 룰에프트라니까요. 룰에프트. 룰에프트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을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민주당 쪽은 룰라이트에서 룰에프트로 지금 넘어간 고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고리가 홍범도 동상 문제고 최상병 수사 방해 문제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말하고 이게 두 개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가 들어가요. 국민은 다 옳다. 자 후쿠시마 이거는 일본에서 했다 치고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저희 대부분 국민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민생을 챙기겠다. 홍범도 동상 멈춰야 되죠. 최상병 수사 특검 받아야 되죠. 이 두 개를 물고 늘어져서 윤석열의 2차 사기극 1차 사기극의 룰에프트 2차가 룰에프트 아닙니까? 2차 사기극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약한 고리가 두 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 생각에서 또 비슷하게 우리도 중도화 전략 서야 된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념 논쟁 촉발하고 그다음에 성장담론 만들자 이런 식의 정책비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세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 변의자 대표는 윤석열이 했던 약점들을 끈질기게 물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본질을 파헤쳐야 된다. 내가 그 민주당 지진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갑자기 벼락치기 룰에프트가 과거에 자기가 룰에프트한 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 취지란 말이에요. 이 취지가 맞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같이 민생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2차 사기극이잖아요. 2차 사기극. 그럼 사기치고 있으면 때려잡아야죠. 그 때려잡는 고리가 홍범도 장군하고 차상병이니까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가지를 짚었는데 짚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두 개를 맞이해 밀어붙여서 이 두 개 해결 안 되면은 이제 또 사기꾼라고 규정하겠다. 투쟁노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저기 밖에서 보기에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까지 원내대표 중에 제일 낫죠. 아니 셋 중에 제일 낫는데 이게 논객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랑 홍익표 대표는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69석이라는 엄청난 정책사 갖고 있으면요. 집행위원이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극을 떨어붙이고. 그거 못하면요. 나중에 보수랑 이제 뉴레프트 유선 한판 붙었을 때 나중에 이 윤석열을 정리하는 이 기회를 보수한테 뺏긴다.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공익표 당시 뭐 했냐. 그러면 선거 때 참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수랑 윤석열의 싸움이 굉장히 격화될 겁니까. 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싸움보다 더 빨리 가서 윤석열을 빨리 때려부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보수 진보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싸우느냐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특히 보수하고 내전 벌어지면요. 윤석열을 정리할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빨리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내가 사한 거니까 아이고 얘네들 내보내는구나. 우리 가만히만 있으면 또 뺏지 날겠네. 나중에 보세요. 그거 그대로 심판 맞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투쟁을 하려고 한다. 보수 내전에서 일부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민주당과 협력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나가버리니까 그 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혼자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구도가 되죠. 그러니까 특정 진영의 어떤 강압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반동도 같이 올 수 있는 거네요. 그게 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건데 그때도 다 김한길이 껴있었어요. 열린의당 할 때도 김한길이 껴있었었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 떨어지니까 또 신당한다고 김한길이었고 항상 대한민국 신당에 김한길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신당 중독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이름은 또 한편으로 보면 위기를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혁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혁신을 안 하기 때문에. 혁신을 제대로 하면 하다가 사고 쳐도 누가 좀 봐줄 텐데 이거 지금 사기치겠다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 대표님 하실 이야기라든가 향후 정치 일정 속의 이야기. 제가 연말에 윤석열이 무너진다고 얘기한 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문재인 밑에서 보수를 탄압한 사냥개 출신이다. 그걸 보수가 받들어 모셨기 때문에 이 구도가 오래 갈 수가 없었는데 선거 한 번 딱 지니까 난 윤석열이 김한길로 박 잡은 위로 알 거라는 게 선거 진 다음 날 보수 명객들이 윤석열 출당하자 막 날 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윤석열이 이재명 문재인을 구속해 주고 총선에 이겨줄 때까지만 모시는데 이미 그건 실패했습니다. 민재인 이재명 잡았는 건 실패했죠. 선거까지 졌는데 어차피 윤석열이 먼저 보수를 안 쳐도 보수가 윤석열을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필연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머지않아 윤석열은 간다. 다만 민주당이 한두 발 빨리 움직이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어리머리하면 민주당도 가요. 어차피 윤석열을 심판하는 거는 7, 80%의 윤석열을 못 견디는 국민이기 때문에 못 싸우고 이 기회를 노리는 세력들은 이번 총선에서 다 심판받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대로 보다 폭넓은 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열망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먼저 풀어가는 정치권이 되고 총선 승리라든가 도리내 국회의 배지 문제는 조금 좀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 위험한 게 배지가 너무 많아요. 배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챙기려고 지금 이거 허니 보여요. 허니. 그때 정말 국민들의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충고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